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의 탈 아홍 고소경입니다. 자, 드디어 2020 수능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이제 2021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 자리에 서는데요. 자, 2020 수능과 2021 수능은 완전하게 다르지. 다 알죠? 왜? 그 이유는? 바로 교과서가 바뀌었기 때문인데 우리 이제 예비 고3, 고3이 되는 친구들은 2학년 때 학교에서 배웠기 때문에 뭐가 바뀌었는지는 알고 있겠지만, 그죠? 자, 이제 N수생이라던가 아니면 다시 공부하는 친구들은 예전의 책과 뭐가 많이 달라졌는가 또는 또한, 자, 이게 현역 고3, 예비 고3이라 하더라도 달라진 건 알겠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모를 수가 있잖아. 그죠? 내신을 공부하는 거랑 수능을 공부하는 건 좀 많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내용이 실제로 달라졌는데 선생님들이 안 바뀌어. 그래서 문제도 옛날 거 많이 낸단 말이야. 그죠? 자, 이제 교과서가 바뀌면서 뭐가 달라졌고 뭐가 중요해졌는지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주려고 합니다. 알겠니? 한번 보자. 자, 2021 수능 대비 개정화학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 뭐가 빠지고 뭐가 두려워하는지를 한번 설명해 줄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 은근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 빠진 내용 중에 뭐 너무 당연시되는 잡다구리한 거 빠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메인 테마가 얼마나 빠졌냐가 중요한데 여기 잘 보시면 봐봐요. 자, 첫 번째 이제 빠진 내용인데요. 첫 번째 뭐가 없어졌냐면 실험식과 분자식 내용이 사라졌어요. 근데 이 실험식과 분자식이 학생들한테 어떤 난이도였는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이게 정답률을 따지면 한 보통 한 60에서 한 65%쯤 나와요. 이게 최상위한테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렇죠? 중위권 친구한테는 꽤나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그러니까 보시면 내가 체감된 학생들의 체감 난이도 쏘놨는데 한 별표 한 3개 정도 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제였어요. 근데 여기 빠졌고요. 그 다음에 가장 이제 눈여겨볼 게 이거죠. 이제 개정돼서 이제 2학년에서 3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N수생들한테는 이건 되게 큰 거거든. 그치? 리비 분석이 빠지단 말이야. 리비 분석은 맨날 한문한으로도 불편한 문항이었거든요. 되게 빠졌어요. 별표가 4개짜리였거든. 가끔 이게 킬러할 때도 있었지.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탄화수소 그리는 게 빠졌어요. 아 이거 배우 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문제 풀 때는 굉장히 짜증나는 이 패턴이었거든요. 누군지 그려주는 게 아니라 이걸 조건을 가지고 그려내야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게 이 두 개가 빠졌다는 건 아 이게 은근히 킬러 문항에 포함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아 킬러 유명 중에 두 개가 사라진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파트는 탄소 동소체라는 게 있었는데 빠졌다는 건 거의 웬간하면 다 맞히는 정당률이 90%에 가까운 문제가 되겠고요. 원소기원은 서비스 문항이었고 루이 산염기랑 또 하나 생명현상화 산염기인데 물론 생명현상화 관련한 산염기는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긴 했지만 그거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아 물론 별표가 없지요. 하지만 이게 자질구려한 게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은 좀 부담을 덜었다. 이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얘네 둘이 나갔다는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뭐가 들어왔냐가 중요하잖아. 그죠? 자 이쪽으로 한번 넘어갈까요? 이제 개정되면서 들어온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자 화학의 유용성이라는 파트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처음 보면 이게 맨 처음에 나오면 교과서 피자마자 이거는 나중에 딱 모여서 알겠지만 이건 서비스 문항이야. 이런 거 틀리면 용 먹어야겠죠? 상식만 있어도 풀 수 있을 만큼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음에 용액의 몰롱도가 나왔는데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어릴 때 화투를 했다거나 아니면 선배들한테 화투에서 내려오면 무조건 다 어려운 줄 알아. 근데 화투에는 몰롱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몰롱도와 몰랄롱도라는 게 같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불편한 건데 몰랄롱도는 내려오지 않았고 몰롱도만 내려왔어요. 오케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몰롱도 자체 문항에서는 엄청 어렵진 않을 건데 이게 나중에 중화반응과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선생님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이걸 왜 얘기해 주느냐. 알겠죠? 앞으로 공부하는 방향에 대한 얘기예요. 오케이? 지금까지 중화반응 문제는 여러분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였을 건데 기존의 중화반응 문제는 이온수 중심에 이온의 개수 3M계 5M계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앞으로 이렇게 안 나올 거라는 얘기죠. 중화가 0.2 몰롱도 NAOH 수용액 이렇게 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화반응의 패턴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얘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전자배치 중에서 이건 일반학에서 내려온 건데 양자수라는 파트입니다. 이거는 계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양자수 이해하는데 15분 10분이면 끝나요. 이건 뭐 추가로 연결될 만한 약간의 조합으로 낼 수는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낼 수 있는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건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오케이? 아 이런 게 내려왔구나. 배우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 다음 이온결합력과 이온결합과 공유결합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건 없었거든. 이온결합력 공유결합력 지금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해줬던 게 뭐야? 결합을 하는 힘에 대한 얘기죠. 쿨롱의 힘 F는 K에 이렇게 시작했던 그 힘에 대한 교육은 들어오게 된 거야. 자 이거는 뭐 선생님이 생각으로는 정답 유리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중위권들은 가끔 틀리기도 하지만 사회권은 절대 안 틀리는 한 번만 제대로 공부하시면 계산 문제가 있나요? 계산 없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가역반응과 동적평형 평형이라는 단어가 주는 왠지 부담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이게 화투에서 물론 내려왔는데 평형은 내려왔는데 평형 상수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평형은 내려왔는데 평형 이동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거는 아 선생님 봤을 땐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된 그런 예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뭐냐? 아 선생님 봤을 때는 6번이에요. 발열반응과 흡해반응이라는 열량이 들어왔고요. 화학반응에서 열이 출입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상염기에 나오는 pH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긴 안 썼지만 물의 자동이온화라는 말을 했어요. 물의 자동이온화를 설명하고 싶어서 이걸 준 거야. 앞에서. 이걸 깔았던 이유는 자동이온화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6번입니다. 결국은 2번 용액의 몰릉도 파트랑 그 다음에 6번 발열 흡해를 포함한 pH 그럼 pH를 뭐랑 연결될까? 당연히 중화죠. 그쵸? 그 다음 발열 흡해를 나온다는 건 온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제 중화 문제 선생님이 늘 떠드는 내용이 않았죠. 중화 반응의 마지막은 온도라고. 근데 개정되기 전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온도를 못 냈지만 이제부터는 중화 반응에서의 타겟은 온도가 주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액의 몰릉도 자 이거는 중화 반응으로 연계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가면 이게 산화 환원으로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산화 환원하고는 완전하게 나오는 문제의 포커스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아 옛날 책으로 공부하는 옛날 문제집은요? 옛날 기출은요? 안 푸는 것보다 낫겠지만 나중에 돌이켜오면 쓸데없는 노동이 됐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교재나 막 공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오케이? 어 그래서 새로 들어온 단원이 꽤나 있는데 이 중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공부해줘야 되는 게 몰릉도 파트 알겠죠? 그 다음에 발열 흡혈 파트랑 pH 파트 이 두 개가 메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전체적으로 보시면 조금 부담이 좀 줄었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 항상 모든 시험은 킬러 문학이 뭐냐는 거잖아. 그죠? 예전의 킬러는 양적 계산 중화 산화환원 탄화수소 그 다음은 리비 분석이었어. 근데 뭐가 빠졌지? 리비 분석이랑 탄화수소가 빠졌어요. 일단은. 그러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느냐? 볼까요? 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내 개인적인 얘기야. 선생님이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내가 본 개정화학의 킬러 문학은 어디냐? 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양론이 있으니까 양적 계산 문제가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는 중화반응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유형을 그대로 공부하면 뭐 충분히 무리없이 갈 것 같고요. 근데 중화반응에 대한 분석은 완전하게 새로운 알겠죠? 새로운 시각으로 출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뭐가 포함된다고요? 몰롱도 pH 물의 자동이온화 발열 흡열 온도까지 포함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또 하나의 승부처 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몰롱도 관련 계산 문항은 사실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건 중위권 관점에서는 약간의 킬러가 될 수도 있다. 이건 뭐야?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계산 문제는 훈련을 많이 하는 애를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 뭔가 단편 지식을 외워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치? 어 자 연습을 많이 해서 누가 실수하지 않냐 누가 계산이 좀 더 빠르냐 누가 계산이 간결하냐 이런 게 중요한 파트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는 아 준킬러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산화환원인데 어 산화환원은 아 좀 살펴봐야 돼 앞으로 나오는 기출을 봐야 되지만 지금에 나왔던 산화환원은 양이온 금속 양이온의 이온수 관점으로 많이 내요. 근데 내가 보는 관점은 이온수 관점에서 전자의 관점으로 넘어가야 될 거야. 뭐라고요? 나중에 봐봐. 선생님 말이 맞나? 이온수 중심의 문항에서 뭐로 바뀐다고요? 움직이는 전자수 중심의 문제로 바뀔 것이다. 이게 항상 선생님 외치는 내용이잖아. 실제 화학을 내라고 IQ 테스트하지 말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산화환원이 전자가 이동하는 거니까 얼만큼의 전자가 건너갔나가 중요하거든요 원래. 근데 이거를 굳이 자꾸 추론이라고 해서 이온수 중심 문제를 냈으니까 애들이 어려워했던 거야. 근데 이게 아 진짜 화학 문제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전자수 중심의 문항으로 연습하면 되겠고요. 학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산화환원은 기출 문제를 쓸데없이 많이 푸는 건 독이에요. 초반전까지는 선생님이 해주는 것만 푸려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반응률 계산인데 열량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계산 문제니까 그치? 나중에 처음에 3월달에 어렵게 느꼈던 문제도 7월 8월 가면 아 이걸 내가 그때 왜 틀렸을까?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죠? 처음에는 조금 낯설 수 있는데 단순 게 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Q는 CM 심지어 중화 끝에 들어본 적 있는 그 식이 나올 거기 때문에 열량을 계산을 해줘야 되는 문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준킬러에 포함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이 열량이 중화 반응으로 합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수혜에 봤을 때 이번 개정되는 화학원에서의 메인 킬러는 양적 계산과 중화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과목을 공부할 때 어디를 어떻게 공부해야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여긴 외우면 돼. 여기는 외우고 이거 자료를 연습해야 돼. 아니면 이거는 끝이 없어. 계속해야 돼. 그렇죠? 이런 걸 영역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학원 선택하는 친구들 화학이 좀 어렵다고 했는데 선배들이 어려운 단원 중에서 탄화수소 탄화수소의 연소 산화화환환의 잡수라는 계산이 사라졌어요. 조금 바뀐 포맷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조금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내지는 않을 것 같다. 알겠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 어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이건 어디까지 공부해야 될까?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수없이 다 해줄 거니까 선생님이 있고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학습계획 학습방향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2021 수능을 또 만점을 향해서 선생님이랑 또 다같이 한번 달려가 봅시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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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